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가 하는 것들을 모두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대구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11월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색 단풍도 있고요. 황금빛 펴가 깊어진 가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11월을 성시화의 달로 정하고 자연의 울긋불긋한 색만큼 다양한 빛깔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남과 호남이 함께하는 호남 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우리 대구 지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 달은 여러 가지 모양의 성시화 대회에 참여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애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찬 5일장은요. 2023 대구 성시화 대회 행사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본부장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성기 목사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성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각 지역별로 성시화운동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를 비롯해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시화운동은 어느 지역들이 있나요? 호남 지역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고 영남은 여섯 지역입니다. 대구 또 부산 울산 포항 그리고 이제 경북 경남 이렇게 여섯 지역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서연교회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주기적인 모임 또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이맘때쯤에는 좀 더 큰 연합을 위해서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대회 이름에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개최하게 되는 제15회 호영남 대회는 2023년 11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10시 30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시부터 시작하지만 식전 행사로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대구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대구 경북 포항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9개의 지역에게 교계 지도자들 성시화 지도자들이 몰려오시고 저희들이 한 천명 정도로 대상에서 이렇게 영호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호남 혹은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는 호영남이 정치적 갈등 심리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2007년에 대구 교회의 지도자들이 야 교회의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끝에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부터라도 함께 어우리며 하나가 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은 2007년 5월에 88고속도로에 있는 칠리상 휴교회에서 1회가 시작되었고 대구 성시화는 2회, 4회, 8회 이렇게 성겨내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올해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되자 혹은 지역이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호영남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올해 최근 한국사회와 교회의 문제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교회의 다음 세대의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번 대회의 주제를 생육하는 세상, 번성하는 교회로 잡고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아홉 개 영호남의 광역시에 있는 교회들과 성시화 운동본부들이 저출산, 이문제월을 한번 같이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를 잡고 이렇게 최영태 목사님이 특강 강사로 나셨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에서 모두 환영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오시는 분을 환영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하는 좋은 잔치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음으로 함께 이 행사를 잘 치러내시면 좋겠습니다.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를 마치면 2023 대구 성시화 대회라는 타이틀로 또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죠. 먼저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가 올해 24회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제24회 대구 성시화 대회가 24일 저희가 승기는 내일교회에서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주제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번 강사로는 지금 총신대 새롭게 총장이 되신 우리 박승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 24번째나 되는군요. 올해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외 진행되는 성시화 행사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성시화 대회는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구 병원 성교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의사회하고 또 각 병원을 섬기는 병원 사역자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병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펼치자 하는 이런 뜻으로 삼덕교회에서 11월 18일 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미션이라는 대구의 중요한 청소년 섬기는 귀한 단체입니다. 여기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잡콘스트라고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북한 성교를 섬기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통일 성교 포럼을 21일 화요일 대구 제1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대구의 미술가, 특별히 기독교 미술가들이 늘 정기적으로 성시화 대회가 되면 정기전을 가집니다.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 때 단풍을 밟으면서 대구 서영교회 빌딩 GNI로 21일 화요일부터 12일 4일까지 전시해 오시면 굉장히 영육간에 풍성한 그런 자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목회자 세미라라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최근 변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알리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내일교회에서 준비됩니다. 대구교회 목회자들이 오시면 아주 소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많은 행사들, 또 비기독교인들이 보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형편 내면 행사에 참석해서 동일한 은혜 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행사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진정이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모든 행사들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아무래도 코로나 3년에 조금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몸도 또 마음도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하나님 역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꼭 필요한 행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장노님들, 또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참여하셔서 또 귀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준비한 여러 행사들이요. 이 가을의 풍성함만큼 많은 열매 맺음으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네. 아무래도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순서를 준비하시는 말씀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표회 등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가 하는 것들을 모두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대구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본부장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대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성기 목사님과 함께 2023 대구성시화대회의 은혜로운 사역들을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